저 해장국 선지 빼고 해장국 하나랑요. 세로소주 있어요? 네. 세로소주. 세로소주 하나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실에다가 저녁 먹은 거 나왔거든. 사과 교육들을 한 번 드릴게요. 밥은 안 말고. 진짜. 밥은 안 말고. 밥은 안 말고. 밥이 좀 그리고 안 해서. 역시 맛있어. 컴백. 소주 한 방울 먹고 내일 아침 일정이 있어요. 소장소스. 뭘로 해야 될까요? 고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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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.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워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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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면떡 고추 고춧가루 소시지를 우선 맛있어. 고구마 맛있겠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매워 매운데 나이스 화장품에 소주한 매운 지금 막 들어갔는데 취했어 오늘은 진짜 일곱먹고 가서 취해야 돼 맛있어 막장 막장 됐다 끝 해장국 마저 다 먹고 갈게요